여기는 실리의 5동으로 패션문의 위쪽에 있는 반지화입니다. 반지화이기 때문에 여기 화장실이 조금 높게 있어요. 반지화고 건물은 되게 신축급에 깔끔한 편이고요. 가격은 500에 35, 뭐 자유롭게 조절 가능합니다. 1000에 30도 될 것 같고 그 이하 보증금 또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단기도 만약에 500에 35잖아요. 근데 단기 6개월 산다 하면 월세 한 많게는 10만원 정도? 그 정도 올리면 단기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넓이도 나쁘지 않고요. 치수를 한번 에어컨에서 여기까지가 3m 그리고 이 벽에서 이 벽까지가 3m 10 정도 나옵니다. 오픈은 전자레인지까지 풀옵션이고 뭐 리모델링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건물 자체가 5년 정도 됐나 이제? 아무튼 화이트톤에 되게 깔끔합니다. 지금 여기 이사를 지난주에 나가서 아직 바닥 청소를 안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신발을 신고 찍는 겁니다. 그리고 신발장도 크게 있고요. 그래서 여기는 주인 성격도 착하고 음 괜찮습니다. 여기는 항상 괜찮은 편 나오면은 그래도 우선순위로 계약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. 아 고양이 정도는 잘하면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고양이 정도는 잘하면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고양이 정도면은 잘 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고양이 정도면 models